축하드립니다. 네, 여기 해주시면요. 물감과 광주의 와이프가 너무 좋은 여섯 벽을 맞추셨습니다.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면서 손 한번 튕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다음 장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귀여운 손을 가지고 또 멋있는 손을까지 한번 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자분들께 보람을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렇게 귀여운 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. 다음으로 2인 촬영은 있을 거라서요. 옹혜신 씨 다시 보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